아아, 아아. 아아. 안녕. 아, 살았다, 살았어 진짜. 갑자기 피곤해지고. 삐졌어, 삐졌어. 아따, 심하시네. 쳐다도 안 보셨네, 삐졌어. 야, 이걸 살아냈네. 아아, 이걸 살아냅니다. 아아, 감격적이다. 게스트의 난입니다, 게스트의 난. 사실 여기서 진이 형이 떨어져서 참 좋을 텐데. 절 마. 절 마. 절 마. 아아, 어떻게 해. 참, 참, 참. 참, 참, 참. 했습니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데라고 해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첫 번째 미션에서 2번이 떨어졌고. 두 번째 미션에서 1번이 떨어졌습니다. 이야! 아아! 싹! 세 번째 미션에서 3번이 떨어졌으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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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미션에서는 4번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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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 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전 게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1번부터 뽑으세요. 1번. 저부터 뽑겠습니다. 1, 2, 3. 6번이요 9번이요. 6번. 1, 2, 3. 2번. 4번 2번. 1, 2, 3. 4번 4번. 4번 정도가 떨어지지 않아. 1번 아닌 게 다행인데 이게 참. 1, 2, 3. 5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번인 줄 알았어. 2, 3. 1, 2, 3. 2, 3. 2, 3. 3, 2. 1, 2, 3. 채석이 오빠는 너무 쟤야. 나 이런 순발력이 진짜 약하단 말이야. 두고 다니면서 무슨 순발력이야. 왔다 왔다 왔다. 나 어떡하지? 나 이게 안 닿아주시는 게 아니야. 다 통과하면 돼요 형. 아 이거 운기 따라야 돼. 고 고 고. 자 쉬고 계세요. 36 36 28 28 46 42 땡. 46 42 42 땡. 49 40 이거 misma 7 구iosity 무슨 순발력이야. 구무단이 무슨 순발력이었는데. 나 진짜 아까워. 야 여기서 조금 전에 그게 무슨 순발력이야. 구무단은 순발력이야. 구무단은 순발력이야. 자야 되지? 야 그리고 이런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될 줄 알았어. 또 시작이다 또 시작. 818 826 832 24 832 845 40 86 42 86 48이구나. 아